작전계획 5015를 적극적인 군사 개념으로 발전시키라 북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 허전적 망발은 남조선에서 갓 국방부 장관 본고지를 쓴 성형무가 우쭐거리며 내배든 것들입니다 어느 모로 봐도 갓 태어나 세상물종도 모르고 더욱 내방내 돌아치며 지저대는 하루깡아지 한가지입니다 지금 대립관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세계적인 핵강국 로켓 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휘 앞에서 상전인 미국도 감히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괴뢰군 통수권도 못 가진 한가식민지 거영병 따위가 보수정권 선임자들이 들었던 동적 대결의 칼을 또다시 휘둘러대는 꼴이란 정말 삼척동자도 배껍을 떨며 웃게 할 지경입니다 성형무가 어떤 자입니까? 이 자는 소외사건때 이미 우리의 불손하기 맛을 단단히 본 자이며 방산비리사건에 연루된 부정부패의 주역으로서 남조선 사회 각계에서도 비난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자입니다 체험이 있다면 패전뿐이요 남긴 것이 있다면 비리밖에 없는 이런 자가 첩불민심이 만들어낸 세정권 아래서 장관 본고지를 뒤집어 쏟으면 그래도 대세를 바로 알고 입을 널려 쇄야 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민심이 성형무를 가리켜 한강아지를 능가하는 성강아지라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겠습니다 한강아지는 북핵을 막는다고 사드를 끌어들이다가 달갈 벼락을 맞았지만 그보다 한수도 떠서 푼 수 없이 선제 타격을 지저대는 성강아지는 청승맞게도 봄 앞에서 까불대다 드센 발통에 맞아 뼈도 못 추릴 비루 먹은 하루강아지라는 것이 지금 남조선 각계가 일시에 쏟아내는 조롱의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강아지 성형무가 동적 대결에 녹슨 칼날을 휘두르며 내뱄던 선제 타격 망발은 우리 군내와 인민의 복수신만을 불러일으켜 넘은 물론 괴뢰군부라는 반역 소굴이 통째로 불비락을 맞아 사라지는 그날만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우리 군내와 인민의 복수신만을 불러일으켜